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대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6월 학력평가 7회 드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지금은 고2, 고2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 뒷부분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총평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못 푸는 친구들은 별로 없겠지만 1번 문제를 보시면 3제곱 루트 3 3제곱 3에다가 곱하기 3제곱 9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숫자가 있을 때에는 합체가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9, 3, 27 3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3개를 모아와야 내보내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7은 3의 3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이 3 이렇게 딱 튀어나와가지고 답이 3번 확인되겠죠. 됐습니까? 1번은 쉬우니까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로그 2의 루트 2 로그 2의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2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에서의 더하기는 뭘로 바뀐다고 기억합니까? 고무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밑도 똑같고 여기 진수라고 하는 로그 뒷부분 이 부분만 곱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 얼마예요? 로그 2의 이거는 4가 되겠네요. 4는 또 2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이죠. 그럼 여기 얘가 앞으로 샥 나가면서 2로그 2의 2가 됐는데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지. 그죠? 몇 번? 2번 확인되겠습니다. 글쎄요? 3번 넘어갈게요. 3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5파이인 부채꼴. 부채꼴이 있습니다. 중심각 반지름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2분의 1 r제곱의 세타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5파이 넓이는 15파이 2분의 1 2분의 1 r제곱의 세타 맞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6이니까 18세타가 되겠네? 따라서 세타는 18분의 15파이니까 3, 6, 18, 3, 5, 15 6분의 5파이 찾아주시면 돼요. 몇 번? 5번에 있네요. 됐어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일 때 2분의 파이부터 x가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2, 4분면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녀석을 찾아주시오. 사실은 코사인이 얼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120도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는 게 물론 매우 좋은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비교를 할 만한 게 여기에 있는 2분의 1 2분의 1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입니까?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에요? 60도가 2분의 1이죠. 3분의 파이에요. 코사인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는 파이죠. 이만큼이 3분의 파이면 이만큼 3분의 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시면 3분의 2 파이가 만들어지겠지. 물론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있겠지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아이는 얘 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분의 2 파이라서 답이 2번 확인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다음 5번 5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면을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5번은 다음은 상용 로그 표의 일부이다. 라고 해서 상용 로그 표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로그에 로그에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을 위에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로그에서의 진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로그에 덧셈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 2여서 쉽죠? 그러니까 앞부분 로그 3.14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세로의 3.1을 보시고 옆에 4를 보시면 돼요. 그럼 0.4969 0.4969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031 마이너스 1.5031 이런 식으로 돼서 정답이 그냥 5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이라도 그냥 공부했으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못하는 건데 사실 뭐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는 딱 이 수준밖에 다루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매운 말씀 드렸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5번처럼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숫자 확인하는 정도로만 출제가 되었네요.